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금고를 도난당한 일이 있었는데요. 절도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술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하다 붙잡혔습니다. KNN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도로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는 남성을 경찰관들이 붙잡습니다.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에게 이 남성은 몇 분 동안 강하게 저항합니다. 난폭운전으로 보행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은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제압됐습니다.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기물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던 30대 남성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만취한 A 씨는 조사 도중 방송국 PD를 사칭하는가 하면 금고와 형사 등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났습니다. 지구대에서 횡설수설하던 A 씨는 SNS 이 음성 통화 도중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기를 넘겼습니다. 상대방 남성은 다름 아닌 며칠 전 발생한 강남 헬스장 1억 금고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헬스장 관장이었습니다. 범행 뒤 부산으로 도주한 A 씨는 유흥업소 등에서 훔친 돈을 탕진하며 이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다른 일당과 훔친 금고 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K는 황보람입니다. 황보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